오늘은 시력건강과 간염치료에 특효를 보이는 개망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망초는 두해사리 국화과로 여름에 흰색꽃이 피기 시작을 해서 가을 늦가을까지 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꽃이 마치 계란후라이가 연상이 되어 계란꽃이라고 흔히들 부르며 구름국화와 풍년초 망초라 부르기도 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고 들력지천으로 널려있어 약재로 쉽게 구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한 식물이지만 약성은 우수하고 봄에는 어린순을 나물이나 고기국에 넣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꽃차를 활용해서 차로 달여 먹기도 하며 잎과 줄기를 믹서기로 갈아 생즙을 내어 우유와 혼합해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체내 해독작용으로 유해한 독소를 모두 제거할 수 있고 소화불량과 변비에 효과가 좋습니다. 성질은 차거나 평이한 편으로 약간 쓴맛이 나며 특별한 독성작용은 없지만 털알러지와 냉증이 있으신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개망초는 국내 3대 실명질환으로 꼽히는 황반변성과 백래장 농래장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망초는 실험을 통해 시력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이 블루베리보다 함량이 2배나 많이 들어있음이 입증이 되었고 특히 꽃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막염과 눈충혈 등의 시력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눈의 수정체가 어떤 원인에 의해 부역해 혼탁해지거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시력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 안쪽에 막막중심부에 위치한 황반부에서 변화가 생기는 질환인 황반변성에 매우 유효한데 이때는 여름에 꽃을 채취해 다려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체 임상시험을 통해서 개망초추출액을 투여하면 급성전염성 간염의 특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통 간염은 간에 생긴 염증성 질환으로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에 의한 알코올성 간염과 약제에 의한 약물성 간염, 자기 면역에 의한 자기 면역성 간염 증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급성 간염 환자 3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에서 7명을 제외하고 치유가 22명, 현저한 효과가 1명 호전이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치유기간은 43일이었고, 황달회복기간 및 아미노기전이 효소가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의 기간은 2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 정제치료 10명이 환자에서는 1명을 제외한 치유된 환자가 6명, 호전이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달회복기간은 평균 19일이며, 아미노기전이 효소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데는 20일이 걸렸습니다. 이때 급성 간염과 황달치료 방법에는 개망초 30g과 대추감초를 넣은 후 물에 넣고 다려서 매일 2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2주일을 1치료기간으로 하고 2치료기간 이상 연속 복용하면 됩니다. 또한 개망초 20g에 물을 넣고 다려서 고약을 만들어 인진가루 10g을 넣고 고르게 섞어서 응고시킨 후 만든 정제를 매일 3회로 나누어 복용하면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개망초는 생체내로 병변이 퍼져서 생긴 만성염증의 억제효과가 있음이 보고가 되었고, 혈관벽이 좁아짐으로써 혈류장애가 생기는 현상을 막아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개망초 추출물에 대한 수렴효과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80% 이상의 우수한 수렴효과를 보여 화장품회사 특허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망초는 보톡스 대체제로써 위약품과 화장품화로 글로벌 코스메디컬 산업과 시장의 의미있는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 에센셜 오일은 체내 신경세포와 단백질 생성을 근본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우수한 피부 노화와 주름 개선의 천연 미백 소재로 이용할 수 있음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망초는 봄에 새순을 뜯어 나물로 묻혀서 먹을 수 있고 묵나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꽃차를 만들어 쓸 수 있고, 가을에는 잎이나 전초를 채취해서 그늘에 잘 말린 다음 10g 정도 뜨거운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됩니다. 이외에 산재나 환제탕재에 다양한 약용법으로 쓸 수가 있고, 대추나 잔대감초 등의 약재를 배앞에 달이기도 합니다. 개망초는 특별한 독성물질이 없지만 냉증이 있는 사람들은 간혹 설사를 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분들은 소량씩 복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망초는 잔털이 유난히 많아 털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